첫 만남은 계획때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줌마 가정만큼 다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요? 네! 좋아요! 5, 6, 7, 8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때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누가 했죠? 지금 여기서 교육을 들으니까 여기서 교육을 들으니 이 기능을 너무 좋아할 수 없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투어스의 비니 1주 스파클링 블루 이후에 저희가 6월 24일 컴백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길죠, 6월 24일이? 근데 6월 24일이 조금 길어요, 경민군!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6월 초에 성공의 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어스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저희 타이틀곡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투어스였습니다! 투어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달려볼까요! 오케이! 총 끝까지 달려! 너무 좋아! 잘 받아! 파이팅! 예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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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느낌 속을 기다려본 디렉 슬피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햇살 체크하고 한 번 더 발교를 내 내 고통 기회가 완벽 빨리 발걸어보고 싶어 우울할 때 속 스스로 본다 기회가 완벽 다 같이 처음 만나면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처음 만나면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을 가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안녕! 그만두고 왔는데 그만두고 왔는데 그만두고 난 빌리게 즐거운 나의 교환 그만두고 너의 이름이 모여 너와 내 거리는 생걸음 낯설 한 번 더 예서 둘 하나 첫 만나면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나면 너무 어려워 내일 뜨는 나야 나의 힘이 될 수 없는 것 이 순간이 있어, I'm the dark 전부는 두꺼운 뱉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내게 좀 만나 우리의 타이 beautiful, 내게도 내게 모두 여길구니, 갑자기 있어, I'm the dark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늘 도와 안녕